한강을 한 번 안 가보면 안 되잖아, 여기 한국에 왔는데. 한강 정말 너무 좋고, 한국에 너무 아름다운, 너무 좋고, 그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철호아, 어떡하지?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날씨에 따라 너무 다른데, 여기. 오늘 피크닉을 멋지게 좀 펼치고 싶었는데, 날씨 때문에 그냥, 아 어떡하냐. 그래도 아름다운 한강을 보러 가야지, 우리.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한강. 한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오늘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취소하는 게 좀 아까울 것 같아서, 2차로 다른 계획을 했죠. 오. 오케이. 비가 와서 피크닉은 좀 어려운 것 같으고, 달? 비슷한 말이야. 아하. 늘 이렇게 에스코트. 아하. 응? 뭐지? 하니야. 응. 나는. 이거 갖고 하자? 예스. 하니, 나는 안 쉬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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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쉽네. 그러게, 너무 아쉽다, 날씨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 여기 좋은 날에 여기 보면, 아우, 너무 아름답지. 아, 그러게. 도시에 이런 리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렇게 큰 거. 맞아. 대단한 거라고. 이런 대도시가 없어요? 이렇게 큰 강이 가로지르는 대도시가? 없어요. 사람들이 블랑스의 세이너 강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세이너 강은 우리 한강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에 비해? 한강은 기가 막히다고. 또 마미가, 우리가 태어난 곳이니까. 태어난.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지? 맞아요. 그때 한강은 굉장히 조용했어요. 쓸쓸하고. 진짜 이랬어요? 응, 저게 고수부지. 좋지. 공사장인 줄 알았어. 한강이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어떠세요? 어휴, 바뀐 거 보니까 뭐 이건 다른 나라. 이거 완전히 한국이 아니라 아주 대국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들고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아휴,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치? 비가 오는데도? 어. 라야가라 폭포 보면서 있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 이런 곳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곳이 많아요. 네. 한강 보면서. 자, 여기 앉아라. 여기 온다. 네. 아휴, 좋아. 아휴, 좋아. 아휴, 좋아. 너무 좋네. 아빠도 그 동안에 사실 종종 한강에 이틀에 한 번씩 나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래? 한국에서 저는 자전거 타요. 광배동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타가지고요. 여의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게 딱 21kg예요. 그걸 매일 합니다. 정말? 대박이다. 아, 20대 청년 같아요. 한강은 수십 번 갔지만 왜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면 다들 맛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맛있을까. 아주 그것이 의문점이 있었어요. 뽀글이, 아아. 저게 다 먹으면 맛있어요. 아, 기계도 있어? 네, 저 기계가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맛있다. 뭐 보셨어요? 아, 몰라. 아, 모르세요? 올려놓으면 그냥 알아서 끓어요. 알아서. 봉지 라면을 용기에다가 스프랑 딱 버튼만 누르면 물이 딱 알아서 내려오고 바가 바가 이따가 3분 이따가 딱 끓여서 나오면 이걸 그냥 먹으면 돼요. 봉지 라면인데. 컵라면이 아니고. 저는 저게 너무 좋아서 저 기계를 샀어요. 집에다가? 집에 샀어요, 저거. 해놨어요. 라면 조리기로. 맛이 달라요. 비싸? 어머. 지금은 좀 나이 내려갔을 텐데 저는 한 100만 원대 샀어요. 너무 좋게 맛있어가지고. 세상에. 아, 진짜 잘한다. 응, 저 때 즐기고 저걸 산 거야. 근데 저 때 비쌀 때 샀어, 비쌀 때. 비쌀 때 샀네. 비쌀 때 샀어, 요즘은 저 그 정도는 안 해요. 응, 라면 늘 먹는 거. 라면 먹는 거.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유성이 아빠도 먹어본 적이 있었네. 어, 그래? 어, 그래? 바이크 타고. 근데 나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기 온 이 기회에 우리 한 번 시식해볼까? 그래, 좋지. 그렇지? 내가 가서 해줄까? 그럴까? 그렇지, 그럼. 예이. 근데 하니까 세 개를 두고 해야 해? 아니, 그럼 뭐. 아니, 한 두 개로 나눠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두 개만 정도. 오케이. 예이. 맛있겠다. 아, 계란. 어머. 어, 계란도 같이 파는구나. 바로 끓여보기 좋게. 이걸 먹으려고 그러게 되면 어떡해. 네네. 라면 끓여 드시는 거. 네. 아, 거기다가요? 용기 다 넣으시는 거예요. 네. 면을 여기다 넣고, 스프 넣고, 버튼 누르면 물이 저절로 나와요. 아, 그래요? 9,600원이에요. 네, 결제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빠가 라면을 집에서도 몇 번 해봤었나? 솔직히 말해서 라면을 안 먹는 사람들인데. 오, 잘 안 먹었는데. 아빠가 잘 끓일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요. 원래 집에서도 라면 끓여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오늘. 인생 첫 라면. 아, 그럼 짜장은 좀 불안한데. 저는 그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거야 뭐. 짜장은 순서가 다르잖아요. 이게 짜장 때문에 걱정되네. 네. 어? 지금 넣어도 되나? 저렇게 다 넣어도 돼? 아, 지금 넣으면 안 되는데, 저거. 네? 저희 원래는 이제 다 끓고 나서 넣어야 되는데. 아, 아, 저. 항미유 같은 경우에. 저거는 실패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실패하면 이제 아버지 드시겠죠. 오늘 그거는 처음 알았어요. 신기했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 거는. 굉장히 조작이 쉽습니다. 이히히히히히히히. 짜장면 돼 있잖아. 아, 짜장 버튼이 있구나. 응. 응, 세분화돼 있어요. 물도 조금 나오고. 저는 그런 거 원래 잘한다고요. 처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웬만한 스마폰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재밌어 하고요. 어... 오... 오... 이히히히히히, 네, 1번. 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물이 알아서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오오 나이가 먹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아 어? 안 됐다! 뭐가 있었구나 아 저 빼 오 보셨다 다행히 보셨다 그래도 건더기 스프러 안 드시나? 아 저거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뒤적뒤적 안 하셔도 되는데 오 이렇게 끓여져요? 끓여져요 그냥 알아서 끓여지는 아 밑에서 끓고 있구만 이거 네 택수 용기에요 용기가 아 너무 신기하네요 어머 오오 아 이거 짜장라면은 웬 계란 저렇게 먹기도 하나? 어머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소지 말이지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나중에 먹게 되는데요 응 짜장면인 것 같은데 색깔이 색깔이 좀 연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건더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짜장면인가 이게 무슨 면인가 그랬었거든요 이제 알겠어 계란을 넣으셔서 알겠어 다 된 것 같은데 이야 아니 대단하다 오 마이 갸시 와우 어머 이거는 뭐고? 이거는 짜장인다 세상 이거는 뭐고? 이거는 짜장이고 하나는 그냥 라면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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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세상에 오 맛있겠다 잘돼요 잘돼요 잘됐다 딱 좀 알맞게 쫄았어요 아우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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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가 그렇게 맛있을까 아주 의문점이 있었어요 와우 아우 저는 와우 한강은 라면이에요 맛있게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와우 아우 먹고 싶어 와우 이런 또 느낌이구나 와우 이런 또 느낌이구나 와우 와우 음 음 음 만족스러워 하시네요 와우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네 맛있네 라면 최고야 정말 맛있네 정말 맛있네 그두 어 라면 좀 사갖고 가야 되겠네 하하하하 이거 왜 안나는데 엄마가 엄마가 준아 우리는 라면을 원래 전혀 안 먹거든 사실 잘 안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응 난 자주 먹어야 되겠지 어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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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매력이 응 정말 맛있어 또 있고 마이 굿네스 저거 궁금하다 간이 맞을까 그래도 맛있었을 것 같아요 맛있겠네 뭐 계란 두부 좋지 응 아 이거 근데 라면 맛이 파스타로 한 것보다 이 라면이 훨씬 나은데 절로 가라 그렇지? 세상에 그렇죠 그렇죠 음 전 기분이 좋더라고요 라면 안 먹은 지가 나도 한 20년 된 것 같아 이렇게 맛있었어? 그러게 말이야 라면이 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다 아 너무 깜짝 우리 앞으로 라면 먹으면 한강 나와서 먹어야겠다 앞으로 60년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글쎄 맛이 다른데 응 너무너무 맛있어 와우 아 그래서 사람들이 라면 라면 모르는구나 아니 한강에서 라면이 다르네 그것도 한강의 라면 응 60년 전 라면 없었을 텐데 자료상에 보니까 63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라면이? 예예 오 그래 있었나 그러면 예 그리고 이게 진짜 못 먹고 못 살 때 국민들 국물 먹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파생됐던 거 고기 못 먹을 때니까 소고기 라면 그렇죠 그게 히트를 쳤잖아 소고기 라면 소고기 향이라도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마트에 올제트 한국 라면이 메인 중앙에 있어요 이야 거기다가 요즘에 어 닭이 막 불붙었는데 난리가 나서 세계적으로 Thank you, Markelina! Stop! Stop! Let me see! What is it? The way she's dying! Oh, my God. 대단해요. 대단해요, 정말. 다시 와야지. 이 맛을 어디에서 또 느낄 수 있겠어? 캐나다의 이름맛 얻어서 경험하겠어. 잘 드시네. 진짜 입에 맞으셨나 보다. 캐나다에서 맛볼 수 없는 맛. 맞아요. 이번 거 강력했어요. 강력했어요. 시장은.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과 라면은 강력했어요. 희한하게 맛있어요. 환광 때문에 맛있는 건지, 기계 때문에 맛있는 건지. 다 영향이 있습니다. 신나는데? 그치? 세상에. 와우! 파스타는 저기 밀가루로 된... 라면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야겠다, 진짜. 어허! 바로 그거! 잘한다. 와우! 바닥에 안 보일 정도. 당신 편의점을 구경을 못 했으니까 한 번 구경이라도 좀. 엄마도 지금 전혀... 나는 전혀 편의점. 편의점의 그 뜻도 몰라 사실. 오케이. 무슨 편의점. 편안한? 모르겠어. 어? 한 번 구경해. 오케이. 편의점도 전세계를 제패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체인이 많이 나가있어요. 음... 편의점이다? 어, 여기다. 음... 어머! 스모크 데이급? 오! 스모크 데이그가 있어. 스모크 데이그가 있구나. 아, 막김치. 어머. 와. 아, 저 키티도 사먹을 수 있구나. 한 번 먹을 수 있구나. 딱, 딱, 딱. 이야, 참 대단하다. 없는 게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 봐라. 김치볶음도 다 있어냐. 이거 봐. 딸기 크림 샌드. 아아~~ 저거 맛있습니다. 캐나다에 없어요. 저거 아주 인기있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는 디저트겠지? 일종의 그런 거지. 맛있을까? 글쎄. 데이트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한번 트라이? 응. 오케이. 어머, 번데기. 응? 번데기. 아 맞아, 번데기도 끓여먹으면 맛있는데. 번데기도 팔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 편의점? 난 깜짝 놀랐어요. 종류도 너무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보고 하여튼 아주 깜짝 놀랐어요. 편의점 하시라고 그럴까? 진짜 좋다.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이게 솜사탕이에요. 솜사탕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온컵에 따라서 시원하게 드시면 돼요. 냉컵입니다. 여기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요? 모래시계 음악이 나오죠. 되게 오래 있네요. 무슨 박물관에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저렇게까지 볼 게 많을까요? 그럼요.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재미있지. 우와, 내가 정말 신기하다. 새우 볶음과.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아, 맞아. 컵피자가 있어.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았네, 그렇지? 어휴, 별게 다 있다. 편의 좀 사주세요. 신기했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 거. 아니, 꽤 오래 걸렸네? 어, 뭐가 많아. 어, 또 많이 사셨다. 어휴, 많아 많아. 와우. 어머. 무슨. 디저트. 디저트. 어머, 이거는 또 뭐예요? 솜사탕인데 한 번 봐. 신기해서 사봤다. 어머. 딸기빵. 생크림빵.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잣? 드링크인데. 레몬 드링크. 레몬? 근데 레몬 드링크가 이 파란색이지? 파란색 레몬이 뭐야. 아, 솜사탕. 어머. 어머. 이거는 나는 솜사탕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면서 좀. 글쎄, 그러네. 아, 근데 좀 달아. 솜사탕이니까요. 아니, 그건 무슨 아이들이 마시는. 맛있다. 근데 슈가 콘텐츠가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이건 너무 달아서 제일 단 것만 다 갖고 왔네. 그러니까 우리 단 컵만 같이. 괜찮네. 그리고 또 라면 먹고 나서. 아, 단 거 당기지. 어우, 맛있다니까 또. 어? 너무 빨리 드시네. 솜사탕 좋아하시네요. 너무 달지 않아요? 응, 설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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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안 채 늙은 아벼지와 솜사탕 계속 드시는데요? 솜사탕 쯔양처럼 드시네. 같이 살았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따라 부우야. 드시리야. 누군 솜사탕에 계속. 입은 하나고. 우리 아버지 어디 두고 영영 떠나버렸나.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페리 미스테라핀. 어머. 어머, 잘했네. 전략을 잘 짰네요. 네. baik. bills reflects 쓰실 걸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